반갑습니다. 데이터 분류에서 내적과 사익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익각을 활용한 데이터. 앞에서는 우리가 거리라는 척도를 가지고 데이터들의 원근을 비교했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의 패턴, 방향에만 관심 있는 경우에는 거리 척도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즉, A하고 B가 이런 방향인 것하고 이런 방향으로 있는 것하고는 A는 B 방향에 더 가깝지 C 방향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패턴이나 방향은 유사하지만 거리는 매우 차이가 나는 그런 두 데이터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는 방향을 생각한다면 이 사익각이 중요하겠죠. 이 사익각 C1하고 이 사익각 C2하고를 비교해보면 이 세타1이 훨씬 더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세타, 이 두 개의 베이터의 사익각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패턴에만 관심 있는 경우에는 이 두 데이터가 이루는 사익각, 세타를 우리가 유사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즉, 그래서 세타가 작으면 데이터의 유사도가 높고 세타가 크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유사도가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척도를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사인 유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벡터의 내적을 이용하여 세타의 코사인 값을 구해서 그 값을 비교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코사인 유사도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내적을 정의하겠습니다. 두 벡터 A, B가 있을 때 A, B의 inner product, 내적,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A, B로 해서 또는 A, B의 내적 이렇게 표시해서 각각의 성분,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한 것이 처음에 오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한 것이 두 번째에 오고 하는 식으로 해서 더하는 겁니다. 이것은 2차원 벡터뿐만 아니라 3차원 벡터, N차원 벡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 내적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같은 벡터, A벡터와 A벡터의 내적은 A벡터의 노름의 제곱하고 같고 노름은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제곱도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내적이 0이면 벡터는 0이어야 되고 노름이 0이언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A하고 B의 내적은 B하고 A의 내적과 같다는 교환법이 성립되고 또 A 플러스 B와 C와의 인너 프로덕트는 A와하고 C와의 인너 프로덕트에 하고 B하고 C와의 사이의 인너 프로덕트를 더한 것과 같다는 분배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배법칙이 다음과 같이 스칼라벨을 곱했을 때 언어의 위치에 있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다음과 같은 내적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 내적은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다 하는 이런 중요한 성질들, 노름 이 내적은 바로 내적의 제곱이 바로 아니 저기, 노름의 제곱이 바로 내적의 A와 A의 내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적으로부터 사익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때 이런 도형을 보셨을 겁니다. 사인 함수를 배울 때 이때 이 A벡타와 B벡타 사이에 사익각을 세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A에서 B를 뺀 벡타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타고요. 더하면 자기 자신이 돼야 되니까 이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이제 그러면 사익각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내용을 벡타를 이용하여 다시 표현하면 A-B의 노름의 스퀘어는 A의 노름의 스퀘어 플러스 B 노름의 스퀘어 마이너스 두 배의 A의 노름 곱하기 B 노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A-B의 노름의 스퀘어를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아까의 노름의 성질로부터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비교하면 A-B의 인너 프로덕트는 A의 노름 곱하기 B 노름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고 이 얘기는 코사인 세타는 바로 이렇게 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A의 벡타가 있고 B벡타가 주어지면 이 벡타의 노름을 구하면 즉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면 그러면 그 인너 프로덕트로부터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고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이 세타를 바로 A-B 사이의 사익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익각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A-B가 주어지면 A-B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고 A의 노름과 B의 노름을 구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로 값을 알면 세타는 아크 코사인 그 값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사익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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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를 벡타로부터 언제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강의의 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